아버지 아버지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오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절 지옥이 걸어가신 예수 성심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Most sacred heart of Jesus Have mercy on us 먼저 예수 성심 진심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예수 성심의 약서 1674년 성녀 말거리다 마리아 알라콥과 성체적 배교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심을 열어 보이시고 죄인들의 냉담과 배은망덕을 탄색하시면서 적어도 너는 온갖 힘을 다하여 죄인들의 배은을 보속하라고 부탁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자주 영성취하고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취할 것과 성시간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성심은 공경하는 자들의 지위에 요긴한 은총을 주겠다 저희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겠다 저들의 모든 근심 걱정 중에 위로를 주겠다 저들이 살아 있을 때와 특히 임종시에 저들의 의탁이 될 것이다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풍성이 강복할 것이다 죄인들은 내 성심에서 무한한 인자의 셈과 바다를 얻을 것이다 열심히 한 자는 빨리 완덕에 나아갈 것이다 내 성심 상본을 모시고 공공경하는 집안에 강복할 것이며 사자들에게는 극히 원악한 마음이라도 감마시키는 은혜를 줄 것이다 내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9개월 계속하여 첫 금요일에 영성취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통해의 은총을 주어 은총의 지위에서 죽게 할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발생은 비옥적이고도 예상치 못했던 이태원 사고에 두 아이의 부모로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위로와 위안을 드리는 세 번째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픔이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며 죽음에까지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유족, 유유가족분들이 슬픔과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당할 수 없겠지만 슬퍼하기보다는 기도하시고 몸과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추스리기실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 성심 호칭 기도를 조금씩 변형하고 추구하여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예수 성심 호칭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주마무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한없이 자비하시고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지난 11월 1일 모든 성인의 날을 며칠 앞두고 대한민국 이태원에서 일어난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불의의 사고에 많은 하느님 백성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아이다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 모두가 하느님 백성이거늘 이 땅의 어른들의 부조리와 탐욕과 몰염치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젊은 영혼들을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스스로 십자가상의 순환과 죽음을 택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위로와 외안을 정하옵니다 유가족들의 애 끓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세상 떠난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빛으로 품어 주시어 천상 낙원의 문을 열어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허락하소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사회 요소 요소의 위험 요소들을 수시로 점검하며 주위의 이웃들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행여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나쁜 생각을 가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틀 년 전에 온갖 질병이 시달리는 백상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자로를 눈물까지 흘리시며 측은히 여기시어 살려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고가 나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분명히 슬퍼하시고 고통 중에 헤매이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셨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천주 성자님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유로자이신 바라클로토 성령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영원하신 성부의 아들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사랑에 불가마이신 예수 성심 모든 덕행의 원천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극한 찬미를 받으실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마음의 중심이오 임금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고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찬주성이 충만하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의 기쁨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풍부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은 이들의 희망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는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이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생명과 성덕의 셈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극도의 모욕을 당하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 죄로 찢기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기까지 순명하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창에 질리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위로의 셈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생명이여 구하리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평화여 화해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들의 제물이 되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 바라는 이들의 구원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믿으며 죽는 이들의 희망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모든 성인의 즐거움이신 예수 성심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저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저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저를 없애시는 주님 희생자들과 유관력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마음이 어질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희 마음을 주님 마음과 같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성자의 성심을 보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바친 성자의 찬미와 보석으로 마음을 부시오 주님의 자비를 간과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지난 10월 29일 이 세상 떠난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의 수도의 순환공로를 보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빛으로 천상 낙원에 들기를 간절히 청하나이다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깊은 슬픔과 마음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리신 피와 물의 순환공로를 보시오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과 위로와 의안을 허락하소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며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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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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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